노동자 급성 중독 사건 속보입니다. 김해 대흥 R&T가 사용한 세척제 시류에서도 창원 두성산업과 마찬가지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, 즉 클로로포름이 검출됐습니다. 세척제 제조사가 회사에 준 물질 안전보건 자료 MSDS에는 없는 물질이었는데요. 확인된 급성 중독 피해 노동자가 29명으로 느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노동자 13명이 독성 간염 증세를 보인 김해 자동차 부품회사 대흥 R&T입니다. 사업장에서 사용한 세척제 시류 분석 결과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28%에서 최대 38%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환경부가 지정한 독성물질 기준 함유량 10%에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. 사업장 공개 중에 검출된 클로로포름 농도도 최고 35.6ppm, 해당 사업장 노출 기준 7.5ppm에 5배 가까이 높습니다. 임시건강진단을 맡은 병원은 대응 R&T 노동자들 역시 창원 두성산업과 마찬가지로 클로로포름에 의한 급성 간중독이라고 결론드렸습니다. 피해가 확인되는 노동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. 두 개 사업장에서 급성 중독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는 현재까지 29명. 클로로포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됐지만 세척제 제조사가 이들 회사에 넘긴 물질 안전 보건자료, MSDS에는 이 성분이 아예 표기돼 있지 않았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대응 R&T의 직업성 질병이 확인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.